연수구가 오는 24일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2018년 하반기 연수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.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만남회장을 제공해 실업자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.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군구에서 열리는 채용행사 중 최대 규모인 1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기업 채용관은 일반 채용관, 여성 일자리관, 시간선택제 일자리관으로 나눠 구직자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구직자들은 기업과의 면접은 물론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,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